네 SR 5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기어각기의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현 지난 시간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4현 82점 뭐 SR 뭐 했다 하면 뭐 80점 뭐 의뢰에 넘기니까 이번에도 또 5현도 당연히 넘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시간 5현 다음 시간 6현 어차피 같은 모델들에서 현수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스펙 그냥 쭉 살펴보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 많이 해볼게요 네 206만 9천원 지난 시간에 194만 9천원이었는데 206만 9천원이니까 여기서 12만원 올라가네요 12만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8만원 올라갑니다 8만원 12만원 8만원 그래서 총 다 올라가 봐야 20만원 올라가요 현 하나에 10만원 꼴로 올라간다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게 또 행사에 따라서 200 언더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무슨 할인 있는지 확인 한번 사이트 상에서 또 해보시면은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206만 9천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3cm 무게는 3.92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뒷둘레는 72mm 지난 시간 76 이범시간이 82mm입니다 탑은 월넛 빵야빵야 팡가팡가 메이플 이렇게 섞여서 탑에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아프리카 마오가니 바디에 넥은 5피스 빵야빵야 퍼퍼러트 넥입니다 KTSD 티타늄 트러스로도 들어가 있구요 고토 머신헤드 너트 재질은 그라프텍의 블랙타스크 엑셀 너트의 45mm 너비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045-130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바운드 빵야빵야 아발론 오버린 레이가 들어가 있구요 305mm 지판공율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864mm 24 미디엄 프렛에 프리미엄 프레데지 트리트먼트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 스트랜드의 빅 싱글 픽업 세트 들어가 있구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 3밴드 EQ 그리고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습니다 MR5S 브릿지에 듀얼 모카 버스트 플랫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모카 번 잘 구워 놓은 느낌 맛있겠다 점심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왜 점심 안 먹고 다녀요? 아침을 먹어서요 아 아침을 얼마나 많이 먹은거야? 뭐 드셨어요 아침에? 냉이 된장국에 냉이 된장국? 좋은거 먹었네 맛있는거 먹었구만 장모님 사랑 아 장모님 사랑 좋네요 이야 이렇게 또 결혼 바이럴을 하나? 냉이 된장국?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냉이 된장국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좋아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냉이 된장국 먹은 베이시스트 이승채현주입니다 네 톤은 네 패시브 모드고 톤 다 올린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픽업 두개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개요 톤 다 내리고 픽업 두개요 톤 중립으로 놓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중립에다 놓고 뒤에 픽업이요 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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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좋습니다 이제 큐온 한소리입니다 픽업 두개입니다 픽업 두개입니다 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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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사 넘어가는 밸런스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앞의 픽업이요 총립起 십 주인피고벽 주인피고벽 이야 진짜 뭐 오연 슬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쥐이 좀 끈적끈적거려 하고 지난번에는 그 5년으로 넘어갈 때 좀 다크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좋네요 드라이브 잠깐 해볼까요? 네 여기 사이에 좀만 올리면 나오겠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쭉쭉 나오죠 이렇게 들어본 김에 또 바로 메탈스러운 락스러운 곡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발라드 갑니다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로우 C로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또 오현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역시 좋죠 네 계속 이어서 그러면 한주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벽한 사랑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번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주평은 완벽하고 깊은 사랑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완벽한 사랑이었는데 오연하나 추가해서 완벽하고 깊은 사랑 저는 지난 시간에 소름 드렸잖아요 소름 이번 시간에는 오 소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연결되기 좋은데 네 연결하기 좋죠 어차피 이거 시리즈니까 한주평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스커드 가겠습니다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사운드 하나 올랐습니다 총점 82, 평균 82.5 승채씨는 뭐 뭔가 점수의 변화를 줄 만큼의 어떤 그런 거는 없었고 둘 다 좋아요 아 그냥 계속 좋다 이런 느낌이었고 네 뭐 우연히 멀뚱히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좋게 붙었는데 4연이 그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점수가 그러니까 4, 5, 6이 뭐 무조건 현수 늘어난다고 점수가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에 6현 갑니다 1, 3, 5, 6, B 여기서만 봐도 벌써 저 빨래판 어우 무섭다 볼 때마다 반갑죠 6현 네 깊은 사랑 4, 5, 6 시리즈 마지막 시간 6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페이스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